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자 이번에 2021년 2회 소방설비기사 기계 그 중 과목 중에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 쿨러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상 헤드의 설치 기준 중 과로 안에 알맞는 것은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 쿨러 설비를 많이 접근을 하지 않고 특별하게 기본적으로 한번 쓱 읽고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 말 그대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스프링 쿨러 설비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팡 물류센터에 있었죠 솔직한 표현적으로 어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처음에는 레크식 창고나 그런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 쿨러 설비를 좀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물류창고가 아닌 부분을 허가를 받다 보니까 일반적인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진압하기 힘든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는 헤드가 뭐냐고요? 그리고 설비가 뭐냐고요? 바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 쿨러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의 설치 기준을 했을 때 이 헤드 하나가 우리가 맡고 있는 일반적인 방어 면적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방어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했을 때 6.0과 9.3이 됩니다. 그럼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드의 하나의 방어 면적은 6.0 이상 그다음에 9.3 이하로 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면 배치 간격 및 설치 위치 요구사항은 화재 규모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 조기 진압용, 우리가 ESFR 이렇게 ESFR 영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기적인 ESFR을 Early Suspension, 그다음에 Fast Respon 그다음에 뭐냐면 빨리하고 진압한다는 뜻이에요. 빨리 반응하고 빨리 진압한다. 그래서 ESFR이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지만요.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용에서에는 화재 규모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간격이 작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어 면적을 좀 늘렸다, 기준을 잡았다라고 보시고요. 이 헤드로부터 방수가 화재 위치까지 쉽게 더단할 수 있기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쿠팡 사건이라기보다는 쿠팡 화재도 아마 그게 적용이 좀 안 되고 해서 확산이 좀 많이 돼서 화재가 좀 크게 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조기 진압용 헤드를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고 이슈화 되다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자주 출제가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필기에서 나왔다면 실기에서도 아마 이런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장소 참고를 한번 볼게요.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그러니까 좀 꽤 높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층고를 잡는 건물들이 보통 2.5에서 보통 3.5 사이에 보통 3m 이내에요. 3m 이내에 건물들이 층고를 많이 잡는데 13.7m면 꽤 높겠죠. 그래서 그 높은, 높은 창고이지만 높이가 13.7m 이하일 것을 일단 적용을 하고 2층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와 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하고 방화국이 갈 것. 두 번째,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천장의 기울기라는 것은요. 천장이 있으면 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장으로 반자, 천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기울기를 얘기해요. 이렇게 기울기. 이런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반자를 지면과 수평되게, 천장이 이렇게 돼 있어도 반자는 어떻게 지면과 수평되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천장은 평평하게 하며 철재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트러스 구조는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있죠. 이렇게 해서 천장이 이렇게 있고 하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트러스 구조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철재나 목재, 트러스 구조, 철골보다는 경량 철골 이런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에 102mm를 초과하지 않냐 할 것. 그리고 보호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에서 1.3이상일 것. 다만 보호의 간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구입된 부분에 반자, 천장비 반자의 넓이가 28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냐 할 것. 이게 아마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서 필기에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슈화 되는 문제가 있고 하게 되면 그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앞으로 대비한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